안녕하세요. 고수의 선택 진행을 맡은 박종욱 PD고요.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뒤에 보시는 불기둥 AI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들을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이 10년 동안 개발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앞으로 이제 아침 시간에 매일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텐데 이런 종목들이 있다. 여러분 보시면 좋아요. 왜 좋으냐면 말 그대로 불기둥 레이더잖아요. 제가 10년 전서부터 해서 개발해 놓은 인공지능 급등주 검색기 이런 부분들을 좀 다듬은 겁니다. 결과는 나와요. 이 중에서 급등이 나오고 폭등하는 종목들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수의 선택 불기둥 AI 레이더 앞으로 많은 종목들 강의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선택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코너죠. 종목 탑5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빠르게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탑5 랭킹 5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일단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탑5 종목 우등지팜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스타트 기업이고요. 토마토로 유명한 우리 우등지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지금 화면 보시면 우등지팜은 최근에 코스닥에 상장한 우리 또 신생 기업이죠.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스마트팜 그리고 농산물 재배 가공업체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님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지금 보면 스테비아 토마토 국내점의 원툴인데 이거는 뭐냐. 그 방울토마토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 지금 우등지팜은 그 방울토마토로 유명해진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출비 중에 80%를 토마토로 확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 기업가 455억 규모의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뭐냐. 단순히 스마트팜 기술을 좀 이전하는 그런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지금 우등지팜은 제 생각인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 신규 상장 주식이잖아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 주식의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오버행 이슈가 있죠. 보호 예수 물량. 처음에 주식이 상장했을 때 기간 투자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한 번에 푼다면 주식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보호 예수 물량을 잡아놓고 있는데 이게 풀리는 기간이 되면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좀 부담스럽고요. 두 번째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주가 캔들 보시면 어떠세요. 분석이 안 되죠. 그래서 신규 상장 주식은 아무리 못해도 1년의 기간을 주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 기업을 바라보는지를 보고 차트를 분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등지팜은 제 생각인데 투자는 좀 별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랭킹4 종목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주시죠. 네, 네 번째 종목 위메이드입니다. 오늘 중국 관련된 대형 호재가 뜨면서 주가도 웃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한번 보시죠. 지금 중국 기업이 5천억 규모의 수주에 성공했고요. 계약금 1천억 원이 수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일단 위메이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위메이드가 암호화폐 쪽으로 너무 분석을 하고 치우치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많았죠. 그래서 한동안 주가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위메이드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대작 하나밖에 없죠. 미르. 그러면서 올해 미르엠 모바일을 출시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출렁거렸지만 최근에 여기 보시면 나이트크로우라는 게임의 흥행에 성공하면서 살짝 주가가 반등을 했었는데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자분들 오늘 11% 나왔다고 해서 위메이드 또 가는 거 아니야? 저는 잘못된 생각을 좀 판단을 하고요. 위메이드는 잠깐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3위는 어떤 종목인지 우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철강 산업이 위축되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수혜로 포스코스텔리온 오늘 웃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스텔리온 간단합니다. 도공강판, 컬러강판 생산 사업이고요. 예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죠? 포스코강판, 그 기업이 사명을 바꾼 기업이고요. 지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컬러강판 하면 우리 자동차 외강, 그 다음에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외강, 컬러 들어간 그 강판이 있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철강 업종들이 좀 힘들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훈훈한 모멘텀으로 주가들이 빵긋빵긋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굳이 철강 산업에 이렇게 모멘텀이 들어왔는데 제 생각은 굳이 대장주인 현대제철이 있는데 포스코스텔리온을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한동안 역별을 가다가 정별을 돌아서면서 지금 세 번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만 전통적으로 나는 철강주에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포스코스틸보다는 대장주인 현대제철로 가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2위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2위 종목입니다. 머큐리고요. 사우디 러브콜 뿐만 아니라 요즘 6G 뜨겁죠. 그래서 한번 머큐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큐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머큐리? 이게 무슨 종목인지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TV 보실 때 와이파이 공유기 있잖아요. 그 공유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머큐리 AP라고 불리는 공유기 기기 매출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네옴 시티도 중요하지만 이 머큐리의 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제품의 와이파이 모듈을 탑재하겠다. 이게 바로 100조의 규모다. 지금 머큐리가 최근에 5G나 6G 와이파이 모듈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기에 들어가는 와이파이 모듈도 지금 신성장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지금 코웨이 정수기 많이 쓰시죠? 그 안에 지금 머큐리가 와이파이 모듈을 탑재해서 이미 우리가 아는 사물인터넷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머큐리는 5G, 6G도 중요하지만 여기 인공지능에 탑재되는 우리 사물인터넷에 더 집중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덩달아서 네옴 시티까지 얹어지면 더 좋고요.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머큐리 또한 힘들었죠? 역배월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각권역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1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저는 아주 좋다고 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에 눌림을 이용하셔서 6,500원 정도 이때쯤 오면 한 번 매수하셨다가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원래 이렇게 역배월 종목이 첫 번째 거래량 발생돼서 여기서 뛰어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면 좋고 이 해당 종목은 제가 봤을 땐 중장타를 치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망의 1위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랭킹 1위 종목 루닛입니다. 의료 인공지능 끝판왕 K인공지능 대표 종목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닛 아마 요즘 루닛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 또 저게 뭐야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의료용 제조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산업 우리 다들 아시죠? 요즘 인공지능 산업 유망하고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이 아주 잘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매출을 내는 하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루닛의 발목을 잡는 대형 악재가 하나 터졌는데 보시겠습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서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가다가 유상증자 이슈가 뜨면서 주가가 출렁거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한테 랭킹 1위 종목이니까 차트적으로 한번 진단을 요청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지금 랭킹 5부터 1까지 여러분 보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거나 이슈가 됐던 종목들을 봤던 건데 일단은 여기서 저의 생각을 물어본다라 그러면 일단 루닛이라는 종목은 많이 갔어요. 올해 2월 달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600% 정도가 올라간 상황이니까 조정을 받을 때도 됐죠. 그런데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시장이 오늘 9월 21일 날 이 방송이 아마 여러분들은 월요일 날에 보게 될 건데 시장이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루닛이 안 빠졌어요. 오늘 종목들 1,400개 이상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코스닥 1,400개 이상 빠지고 그다음에 코스피도 많이 빠지고 지수도 오늘 많이 지금 이렇게 지수 보면 완전 폭락했거든요. 코스닥도 2.6% 가까이 빠졌고 코스피도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루닛이 저렇게 버텨준 거는 참 대견하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75%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마주 쪽에서 안 빠진 거는 정말 금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단 어떻게 보느냐. 일단 저점점 자리가 지금 19만 6천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안전해요. 그런데 깨지면 14만 7천 원 여기까지도 밀릴 거를 생각해야 되니까 신규 매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보유자 영역으로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종목들이 다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안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안전하게 떠 있는 상태에서 안전하지만 저점이 깨지면 얘도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아직 시장이 안전하지 않아요. 아직 안전하지 않아서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노란톡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 불기동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서 앞으로 불기동 AI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들을 우리 이정 전문가님이 멘트를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또 요즘 최신 기술 하나 이용해야겠죠? 자, 루닛에 관련돼서 제가 채찌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연 의료장비 AI 시장의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채찌PT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의료 분야에서 딥러닝 기반의 AI는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판독의 정확성, 향상, 개인화된 치료 제공, 새로운 치료법 및 약물 발견의 가속화 등이 주요 전망입니다. 그러나 AI 사용 시 규제와 윤리적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했네요. 어쨌든 전망은 좋으나 아직 풀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렇게 채찌PT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심통방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탑5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도 해보고요. 다음 불기둥 AI 레이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기둥 AI 레이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정수 전문가님과 불기둥 AI 레이더 종목 포착을 해볼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 빠르게 달려주시죠. 뭐 빠르게 달릴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강이에요, 강이. 장은 끝났으니까 편안하게 시장이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드리는 인공지능 AI 레이더 포착 종목은 장중에 잡힌 겁니다. 시간대는 중구난방이에요. 일단 좋아 보이면 뽑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코스닥이 다 박살났습니다. 내일도 아마 박살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녹화방송으로는 좀 월요일날 볼 거기 때문에 결과는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종목들이 잘 뽑히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도 불기둥이 나오고 강한 종목들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을 공약을 했을 때에서 단타가 잘 나오거나 잘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셔야지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 먼저 화천기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는 일단 장이 좀만 더 좋아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화천기계를 보면 지금 차트를 보니까 차트는 참 이쁘거든요. 오늘 시장이 오늘이 21일입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보죠. 다 박살났어요. 21일 날 오늘 종목 다 박살난 상태에서 지금 거래량들이 이렇게 실려있고 이렇게 차트가 아직 살아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섹터들 보면은 좀 안 좋은 현상이 나왔어요. 저점이 깨지고 있다는 거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다 박살나는데 그래도 지금 버티면서 몇몇 종목들이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화천기계는 자동차 부품주예요. 자동차 부품주고 공작기계, 생산위원, 설반, 밀링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버텨줘야 되는데 일단 일부 테마주들 보면은 패턴을 잘 보세요. 패턴을 보면은 바닥에 있고 쭉 보면은 이 상태에서 차트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차트를 보면 바닥이죠. 제가 좋아하는 바닥 차트인데 패턴 매매를 할 때에서는 떠 있는 거를 공략할 때가 있고 떠 있을 때에서는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고 얘는 이제 바닥에 있는데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양봉이 뻗었는데 이 고점을 돌파를 못했지만 거래량들이 앞에 이렇게 실려있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실려있기 때문에 이 종목같이 이렇게 물론 저점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님, 저점이 깨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망가야죠. 맞아요. 도망가야죠. 여기도 지금 화면이 있으니까. 저점이 깨지면 이 개별주들은 한 번 빠지게 되면 정말 무섭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저점이 안 깨지는 선에서는 공략했을 때에서는 제가 인공지능 AI 레이더 종목을 뽑았던 것들이 나중에 결과가 나온다는 건 저점이 안 깨지면 정말 무섭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냥 볼 게 아니에요. 특히 저 앞에 있는 제가 동그라미 친 거래량. 동그라미 친 거. 그렇죠. 저 거래량이 괜히 실린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안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아직도 안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고 나서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 실리는 건 안 좋지만 저점에서 거래가 실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천기계라는 종목을 일단 인공지능 AI 종목으로 첫 번째로 뽑힌 종목인데 패턴주입니다. 패턴주인데 바닥에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두 번째 종목을 한 10개 정도를 뽑아왔으니까 하나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다음은 액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액세스바이오 종목 작년, 재작년 많이들 여러분들 들어본 종목이죠? 어떤 종목이죠? 여러분들? 말라리아. 말라리아?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코로나. 코로나. 그렇죠. 어떻게 말라리아가 먼저 생각이 나죠? 코로나가 먼저 생각이 나죠. 코로나 관련 주로 한때 막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물론 말라리아 치료제 이슈 때문에 액세스바이오도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아주 그냥 사람들을 징글징글하게 차트를 또 길게 보니까 길게 보니까 계속 빠졌어요. 아마 여기서 굉장히 많이 물려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많으실 수도 있고 한데 요즘에 랩지노믹스부터 해서 일부 제약바이오주들이 잘 갑니다. 그런데 액세스바이오가 인공지능 AI 레이더에 포착이 된 것은 바로 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창대양봉. 항상 뭔가 주식이 바닥에서 움직일 때에서는 뭐가 실려야 되면 거래량이 실려야 돼요. 박병이 뭐가 실려야 된다고요? 거래량이죠. 그렇죠. 거래량이 실려야 돼서. 거래량이 실려야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패턴지로 바뀐 거예요. 계속 안 움직일 때는 저도 쳐다도 안 봐요. 검색 시기도 안 나옵니다. 거래가 안 움직이니까. 그런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뭔가 움직이겠다고 장대양봉 뽑아 놓으면 대신에 이거는 좀 떠 있잖아요. 주가를 지금 보니까 여기서 폭을 보니까 바닥에서 한 30% 정도 떴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종목들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거나 뭔가 종목을 찾아낼 때에서는 일단은 그 종목을 뽑아서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공략이 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종목, 보이지도 않은 종목들 안 봤던 종목이 움직이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봤던 종목에서 움직여야 수익이 나는 거니까. 거래량이 항상 실려있는 종목들 포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의 눈으로 계속 보려면 일일이 다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불기능 레이더가 뽑아내는데 그 로직이 단순하게 거래가 실리거나 올라가거나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 로직이 있어요. 그래서 뽑아낸 거니까 잘 보시고 해서 지금 계속 위쪽 라인에서 계속 여기를 누르고 있는데 누르고 있는데 이거를 뚫으면 그러면 진짜로 불기능이 되는 겁니다. 뚫으면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뚫어서 움직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특히 가벼운 종목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아까 우리 봤었던 루닉 같은 경우도 저 바닥에서 뚫고 날아가면서 600% 간 거예요. 아까 루닉 이 바닥에 있을 때 얘도 움직이기 전에서는 바닥에서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올라간 거고 하여튼 의료 AI 관련주들이 그런 식으로 가는 애들이 이거 말고도 뷰노 뷰노 있죠. 뷰노 같은 경우도 바닥에 있다가 거래 실리면서 폭발하면서 올라간 경우들이고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다. 바닥에 있다가 꼼짝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거래 실리고 나서 이렇게 폭발한 거예요. 그리고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액세스 바이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개발하고 있는 액세스 바이오인데 아쉬운 건 의료 AI가 더 엮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래가 실렸으니까 모르죠. 회사 차원에서 의료 AI 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다. 사실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한다고 할 수도 있다만 해도 엮이는 거예요? 주식은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주식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하다.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결과가 좋았을 때 오히려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 재료 소멸이라고 그러는데 셀티론이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래요. 삼성전자도 그래요. 꼭 흑자 하나면 떨어지더라고.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뭐든지 기대감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인공지능 AI를 접목을 해서 아까 루닛도 그랬죠. 루닛도 앞으로의 유방안 치료제 그거 이슈 때문에 AI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액세스 바이오도 바닥인 상태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대표이사와 여러분들이 친구를 맺고 있거나 그러면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는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하려고 해. 그러면 이걸 하면 대박이 터지지만 모든 종목마다 여러분들이 대표이사와 친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확실치 않다면 바닥에서 패턴을 보면서 왜냐하면 언제든지 엮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정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천 계기하고 액세스 바이오 정도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KG ETS KG ETS 상당히 이거는 예전에 박필이 상당히 좋아했던 정보 아닌가요? 좋아했죠. 폐기물 관련된 맞아요. 폐기물 관련된 굉장히 좋아했던 그때 한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주 오래됐죠. 폐기물 관련된 한때는 되게 잘 갔던 종목이에요. 차트를 보면 1, 2, 3, 4, 5, 6, 7, 8 이때쯤에서 그때 되게 좋아하셨던 종목인데 제가 좋아했는데 못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못 버텼죠. 못 버티고 나서 나중에 많이 올라가서 그때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더 지나가서 이렇게 폭발할 줄이야. 그러니까요. 2021년도 600% 올라갔네요. 아마 그때 얘기했던 자리에서는 한 700, 800% 올라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시추에서 보면 이게 지금 인공지능 AI 불기둥 레이더로 포착이 된 이유는 패턴이 이쁘죠. 거래가 실리고 오른 상태에서 오른 상태에서 오늘 천냥봉이 떴는데 오늘 장이 안 좋았어요. 근데도 잘 버텼습니다. 원래 장만 좋아서 쓰면 불기능으로 좀 뽑혔을 것 같은데 이런 패턴들 잘 보세요. 이렇게 거래에 실리고 나서 눌리고 나서 더 거래가 실리고 그리고 지금 한 달 7월달, 8월달 지금 9월달이지만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 정상적인 테마주들이 깔끔하게 잘 안 갑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테마주들은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경우들이 많고 잡주라고 그러죠. 좀 가벼운 거 시가총액이 천억짜리 이하라든지 좀 더 가벼운 쪽 근데 얘는 시가총액이 천억은 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가벼운 종목들에서 사람들이 잘 공략하지 않는 그런 쪽에서 이런 식의 있는 패턴들이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체크해놓고 있다가 대중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잘 쳐다보지 않는 이런 바닥주들 아까 화천기계도 얘기를 했고 액세스바이오도 얘기했고 지금 KGETS인데 마찬가지 다 대중들이 지금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원래는 액세스바이오는 한 2, 3년 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쳐다봤던 종목인데 지금 다들 물리고 기억 속에 사라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잘 움직여요. 자, KGETS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이렌시스 이것도 사람들이 로봇 관련주들을 많이 보셨다면 눈에 익을 수도 있는데 로봇 관련주를 잘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종목인지 이렌시스 저도 좀 생소합니다. 그렇죠? 이거 좀 생소한 종목이에요. 근데 이거 패턴이 살짝 다릅니다. 앞에 세 종목보다는 좀 여러 가지 좀 섞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기둥 AI 레이더가 무조건 다 바닥에 있는 것만 뽑는 건 아니고 움직일 수 있어 보이는 애들을 자체적으로 점수 평가해서 움직이는데 약간 떠있지만 지지 라인만 지지를 해주면 그리고 저 밑에 거래량 이 거래량이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이 거래량이 이 거래량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떠있는 종목에서도 얼마든지 매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거래량 거래량이 일단 좋고 또 여기 저점 라인 여기만 지지가 되면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좀 떠있는 종목들이 좀 흐름들이 좀 셀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뽑혀있는 종목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공지능 불기둥 레이더에서 뽑힌 종목이 이거보다 좀 더 많습니다. 한 20가지 됐는데 거기서 제가 좀 추린 거예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공략하기가 어렵거나 좀 이상해 보여서 그래서 이렌시스는 이제 보안주도 같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안 섹터랑 로봇 섹터랑 두 가지 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 전저점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보고 차트를 또 길게 보면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 그렇게 무서운 종목은 아니에요. 완전 꼭대기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떠있는 상태지만 이 저점 라인만 지지가 되면 괜찮지 않을까 일단은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종목은 다시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첫 방송인데 불기둥 레이더 아주 재밌습니다. 바닥 종목도 있고 거래량 발생돼서 또 떠있는 종목도 있고 자 우리 네 지금 일단 불기둥 레이더 종목을 좀 들어봤는데 아주 재밌죠. 바닥 종목도 있고 거래량 발생되면서 떠있는 종목도 있고 아주 맛있는 반찬들이 앞으로 많이 펼쳐질 예정이니까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우리 이종 전문가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불기둥 레이더 포착 종목들 중에서 만약에 시세가 나오면 간략한 코멘트도 해드린다고 하니까 샵 0082번으로 불기둥이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종 전문가님 또 포착된 종목들 이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가운데에서 이게 그냥 처음에서 그냥 적어놓고 관심있는 종목들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게 대단한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 안에서 급등하는 애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모르니까 설명을 잘 들으시고 저 마음속에 1번 종목이 있고 2번 종목이 있고 한데 그건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궁금하면 나중에 공개방송이나 아니면 노란톡으로 들어오면 제가 거기서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하여튼 잘 적어놓고 결과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일주일 지나면 종목들이 움직이죠. 그리고 계속 이 방송은 매주 나갑니다. 매주 나가고 아침 방송 여름에 볼 때마다 잘 체크해 놓고 있다가 이송 전문가가 얘기했었던 급등할 수 있는 불기둥 종목을 자기가 적어놨는데 그게 움직였어. 그럼 그런 패턴이 또 나오면 또 하면 좋죠. 다음은 나노CMS인데요. 보안주입니다. 보안주인데 지금 보안 관련지율이 최근에 잘 움직였죠. 차트를 길게 보니까 엄청 바닥에 있네요. 완전 바닥에 있고 거래량도 장난 아닙니다. 거래량도 완전 실리기 시작했고 사실 이런 패턴들 사실 저는 좋아하는데 얘는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되질 않아요. 시가총액이 작은 게 단점인데 또 근데 지금 시장은 시가총액이 작은 게 또 잘 가네. 그래서 이런 패턴들 아마 근데 이런 패턴들은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패턴이 완전히 바닥에 있잖아요. 자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면 네. 완전 바닥에 있네요. 그렇죠. 완전 바닥에 있죠. 지금 보시면은 장만 좋으면 사실 이거 뭐 먹기가 뭐 어려워요. 그렇죠. 완전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래량도 괜찮고 밑에 괜찮고 그 위쪽에 그 두 개 뿔 생긴 거 있죠. 근데 지금 윗꼬리 생긴 게 지금 저게 저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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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니요. 아니요. 오른쪽에 윗꼬리 뿔 두 개 생긴 게 일단 누른 건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거의 끝났죠. 내일이면 금요일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저길 넘어가면 이제 폭등주가 되는 거고요. 이제 소화가 된 거죠. 그렇죠. 이걸 돌팔하면 거래를 실어놨으니까 근데 돌팔을 못하면 박스권에 갇혀요. 그렇죠. 그러면은 선수들은 어떻게 매매하냐면 일단은 바닥에서 한번 건져 보거나 안 가면 버리면 되죠. 근데 뚫으면 쫓아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차트가 저기서부터 엄청 바닥에 있으니까 거래가 실리면서 만약에 보안주들이 폭발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좀 관심 있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 근데 오늘 장대형봉을 뽑는 줄 알았어. 오늘 장 중에 근 20%? 지금 전문가님이 지금 급등주 포착된 종목들을 보니까 우리 인공지능이 뭔가 레전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냄새가 납니다. 오늘 장만 좋았으면 이게 다 뽑혔거든요. 다 뽑혔거든요. 그리고 원래 강한 종목은 한 번 뭐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달려요. 근데 시장이 조금 안 좋죠. 그렇죠. 지금 시장이 좀 이상해서 그랬지만 장이 좀만 좋아지면 오히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이번에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급등하는 종목들은 계속 달렸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초돈대차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마 이런 데서 나오지 않을까. 불기둥 레이더에서 나온다. 그렇죠. 나오죠. 나올 수 있어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솔본으로 가겠습니다. 솔본 솔본 오늘 아니었고 쭉 뽑았었는데요. 다시 촥 밀렸어요. 왜냐? 오늘 지수가 안 좋았다니까요. 오늘 코스닥이 폭락 폭락 오늘 코스닥 급락 급락 오늘 코스닥 2.5%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 내일 있잖아. 한 번 더 깨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여기 한 번 더 깨지고 코스피 한 번 더 깨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저점 깨지면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종목들이 움직이다가 이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장 분위기가 좋았으면 오늘 뽑았죠.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 상한가 아니라 20% 아주 장대항봉으로 예쁘게 뽑았다가 다시 확 빠졌는데 이 기업은 일단은 지주 회사인데 인피니티 에스케어라든지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는 과거에서는 이제 솔버원이 다른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냥 지주 회사로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턴주로 얘도 아까 비슷하게 바닥에 있는 그래서 장대항봉 뽑았으면 완성 캔들인데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보는 게 좋아요. 이게 장중에 뽑혔기 때문에 어느 라인을 넘어가면 레이더가 포착을 하는데 이거는 포착을 했다가 다시 숨어버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시 머리를 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장 끝나자마자 뽑았으면 되는데 장중에 뽑았기 때문에 장중에서는 포착이 됐어요. 레이더라는 게 진짜 레이더 진짜 레이더라는 게 포착을 할 때 뭔가 너무 낮은 고도로 하면서 안 잡힌대요. 낮은 고도에 있으면 잘 못 잡는데 높은 고도에서 그게 이제 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올라와서 레이더 포착될 수 있게 뭐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튀어나오다 숨은 거예요. 그래서 레이더 포착이 됐다가 다시 도로 숨어버린 종목이 되는데 나중에 다시 이게 양복이 뜨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다시 포착 종목으로 뜨겠죠. 자 다음은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종목인데 많은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아까 전에 솔버넷 또 지주에서요. 이게 또 지주회사로 인피니트 헬스케어 원격진료 그래서 솔벙그룹 계열의 회사고요.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이런 솔루션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고 하는 그런 업체인데 원격의료 관련주들 방송에서도 어제 그저께 원격진료 관련주들 토마토 시스템을 추천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원격의료 의료 AI 이런 종목들 잘 움직였어요. 잘 움직였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오늘은 다 다 급락을 했죠. 어쨌든 인피니트 헬스케어 차트를 보면 이것도 차트가 바닥에 있고 지금장에서는 이렇게 안전하게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 이것도 아까 전에 장대항봉을 뽑았을 때 뽑았을 때 이 고점을 돌파를 했느냐 안 했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시 밀렸기 때문에 좀 며칠에 좀 물량 소화는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장대항봉으로 끝났다면 끝났다면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돌파가 안 됐습니다. 좀 아쉬워요. 어쨌든 인피니트 헬스케어 고점을 돌파했으면 그래서 고점 돌파한 종목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를 했느냐 안 했느냐 고점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근데 곧 돌파할 수도 있어요. 곧 돌파하게 되면 다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그래서 지금은 눌림목이니까 눌림목 매수가 되는 종목이고 차트도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제가 원래 바닥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주는 바닥에 있는 게 있고 떠 있는 게 있는데 불기농 레이더에서도 가끔가다 바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떠 있는 거 위주로 갖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불안하니까 일부러 제가 좀 바닥 권역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섞어서 가지고 나온 거고요. 피리 보시기에도 되게 안전해 보이죠? 안전해 보이고요. 지금 인피니트 헬스케어 아까 말씀하신 것도 오늘 시장만 아니었으면 시장료만 아니었으면 거래량도 심상치 않고 그렇게 돌파하지 않았을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과거에서도 원격으로 해가지고 많이 한 번씩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때가 됐는데 곧 올라가겠죠. 오늘 시장이 막판에 밀리는 바람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사실은 시장이 좀 빠질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아직 투매 안 나왔다. 그래서 투매가 나오면 잘 버텨줄 건가. 그런데 조금만 잘 버티면 움직이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레전드가 되죠. 좀 받아주세요. 불기능에 대한 레전드 폭은 좀 가봐야 하는데 가봐야 하는데 사실 5%만 올라가도 단타로는 정말 땡큐인 거거든요. 맛있죠. 그렇죠. 5%만 단타하는데 3에서 5%만 나와도 물론 더 크게 갈 수도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챙겨보시면 되고 다음 종목은 나마토건이라는 종목이 오늘 또 포착이 됐는데 지금 오늘 유일한 건설주 섹터입니다. 토목건설 그다음에 건축 이쪽인데 사실 이 PF대출 이슈 때문에 사실 건설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패턴은 아까 좀 전에 봤었던 인피니티 스퀘어처럼 바닥에서 양봉이 뻗쳤는데 차이점은 얘는 고가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핀님한테 아까 인피니티 스퀘어랑 이거랑 둘 중에 핀님은 뭘 사실 것 같아요? 저는 인피니티 스퀘어를 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얘는 지금 아직 아까 인피니티 스퀘어 차트를 뒤집어 놓은 느낌이에요. 뒤집어 놓았다고요? 역배열 패턴을 아직 돌파를 못한 느낌? 맞아요. 돌파를 못했어요. 아직 돌파를 못했고 그래서 지금 포착은 됐지만 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저항대가 저 위에 여기 보면 저항대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항대가 되게 많아요. 인피니티 스퀘어는 그거보다는 저항대가 좀 낮고 그다음에 얘는 고점 여기도 돌파를 아예 못했잖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없어요. 거래가 있어야 움직이는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 이 정도 실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피니티 스퀘어는 거래가 실려 있고 좀만 돌파하게 되면 고점을 돌파하면 위로 확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고점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항대를 아까 역배열을 이미 돌파를 했죠. 역배열 돌파하고 아까 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쭉 올라갈 수 있는 이 흐름이라서 만약에 둘 중에서 근데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분석은 했지만 이게 뭐가 먼저 급등하느냐 물어본다면 세력들의 돈이 먼저 들어가서 땡겨 올리면 그게 먼저 가요. 세력만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면서 세력이 아 이게 들어오겠다 안 들어오겠다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그 뭐 그 세력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있는지 아니면 한 달 뒤에 돈이 들어오는지 그거는 뭐 본인들의 사정이니까 그래서 돈 넣고 땡겨 올리게 되면은 그때 가는 거니까 어쨌든 이것도 여기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바닥에서 오늘 양봉이 떠서 오늘 포착이 된 종목이고 다음은 에코바이오로 가겠습니다. 에코바이오 이거는 아까 봤던 애들 중에서 가장 좀 날이 좀 서 있는 종목인데요. 와우 뜨거운데요? 맞아요.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핫해요 지금 종목이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선수들은 다 갖다 붙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촌에 철학밖에 되질 않는데 이 거래량 봐봐요 지금 굉장히 자 차트를 보면 아니 뭐 거래량 봐봐요. 거래량 보면서 확 쓰죠. 그리고 매매하기가 되게 어렵게 아주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개인 투자 들어오면 무섭게 떨어뜨리는데 이렇게까지 떨어뜨립니다. 윗골이 생기는 거 봐봐요 지금 여기서 아마 변동석 들어가자마자 물리면 1, 20% 그냥 빼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올라갈 때는 되게 시원스럽게 뽑아냅니다. 이거야말로 불기둥 레이다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한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략을 하겠다. 그럼 일단 지금 불기둥 레이더로 포착이 됐으니까 조종을 받을 때 죽일 때 사는 거예요. 죽일 때 눌린 후에 그렇죠. 죽일 때 사서 확 먹으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버텨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식의 종목이 계속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에코바이오 요즘에 아마 계속 핫하게 움직여서 아마 매매하는 사람들은 좀 아마 자주 등장하고 많이 봤었던 종목이고 싶은데 눌릴 때 눌릴 때 공략하면은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서 오늘 에이아이 인공지능 포착이 돼서 응 거래량 봐봐 좋네 요즘같이 재미없는 시장에서 딱 어울리는 종목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확 빠질 때 공략하면 단타 거리는 잘 나올 수 있는 와우 예 그런 종목이 돼 있고 또 에코바이오는 이게 이제 메리 가스 및 바이오 가스 관련 뭐 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에코바이오니까 이름 자체가 그래서 아마 그런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이 나왔는데요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이고요 모아 데이터 자 이 모아 데이터는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AI 관련주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AI 관련 로봇 관련주 많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자주 봤을 텐데 다른 것들은 잘 많이 많이 움직였는데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아예 안 움직였어요 대부분 다 7월달 8월달에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 싹 다 움직였는데 안 움직이다가 이제 움직였거든요 이제 이제 9월 18일날 이제 움직였다가 한 2, 3일 정도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장이 안 좋았음에도 그래도 3.9% 정도가 상승했는데 이거를 이량 3억 패턴이라고 해서 잘 버티고 있고 거래량도 실리고 있고 그래서 아마 추석이 끝난 이후에서 다시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인공지능 AI 관련주이면서 마찬가지 불기둥 레이더 종목으로 한 10가지 정도 뽑았는데 이게 순서대로 뭐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뽑았는데요 제 마음속에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또 궁금하시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0가지 종목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 불기능 레이더 지금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종목들 보니까 여기서 분명히 레전드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냄새가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피니트 해시케어가 마음에 드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마음에 드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정수 전문가님의 마음에 드는 1위부터 3위 종목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됩니다 샵 0082번으로 불기둥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오늘 이정수 전문가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1위부터 3위 종목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어떠셨나요? 결과는 나올 거고요 이게 이제 첫 방송이니까 한 달만 지켜봐 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서 레전드 종목 진짜 폭등하는 게 나옵니다 이건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잘 보시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시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그렇죠? 먹이를 먹듯이 굉장히 괜찮은 종목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세의 선택 불기둥 AI 레이더는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이 10년 동안 개발한 AI 프로그램으로 종목을 포착해서 강의 형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매주 찾아갈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요 종목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